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제가 오늘 꺼낸 첫 번째가 첫 번째 성장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뭐를 주셨냐면 문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문의를 그래서 도대체 어디입니까? 어디가 뜨는 겁니까? 어디가 잘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말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성장지역을 제가 이렇게 1부, 2부, 3부로 나눠서 첫 번째 제가 세종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 계신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세종시가 말 그대로 이 농촌에서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이었는데 급격한 개발을 통해서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장화 신고 들어갔다가 구두 신고 나오게 되는 그럼 강남 개발에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정말 많이 생기시게 되면서 세종에서 부동산을 보유하셨던 분들이 농촌에 계시다가 대도시로 진출하시고 지방에 계시다가 서울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시게 되면서 성공신화를 만든 지역입니다. 그럼 우리가 관심을 지금 가지셔야 되는 게 뭐냐. 세종시는 성장지역이다. 성장지역이니까 그냥 그렇구나 우리가 남겨두실 게 아니라 성장지역이니까 우리가 주말 시간이 됐을 때 한 번쯤 놀러도 가보는 거고 기왕 한 번 어딜 갈 때 한 번쯤 여행을 세종으로 한 번 가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종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이 많은 분들이 고점이다. 갑자기 폭락하지 않냐. 지금 매수 심리가 좀 많이 꺾였다. 그래서 매수하시는 분들도 매도하시는 분들도 지금 전부 다 이 주택이란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이들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소리소문 없이 갑자기 세종은 뜨물뜨뜨물 이렇게 오르다가 갑자기 오르기도 하고 조금 오르기도 하고 어쨌든 우상향 그래프로서 세종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성장을 우리가 이제 표로서 한 번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2012년도에는 한 10만 명, 11만 명 이 분들이 좀 거주를 하고 계셨는데 어느새 시간이 10년 가까이 정도 지났는데 인구가 36만 명이나 돼버렸어요. 36만 명. 와 3배나 3배나. 인구가 1000명, 3000명, 5000명 늘어나기도 어려운데 무려 25만 명 정도가 세종으로 다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찍 가신 분들은 지금 너무 행복하죠. 부동산이. 많이 오르시고 잘되고 하셔가지고. 그런데 목표가 36만 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80만 명까지 목표를 잡고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허언이 아니라 가능한 게 뭐냐. 국회가 세종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세종의사당법을 발의한 지 벌써 4, 7, 6일자인데 오늘 본회의를 통과를 함으로써 9월 28일입니다. 본회의를 통과를 함으로써 그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가다 보면 기본 4천여 분 정도가 전부 다 어쨌든 월급을 받으셔야 되고 일을 하셔야 되니까 세종을 가셔야 돼요. 좋든 싫든 가셔야 됩니다. 그런 것과 동시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세종, MBC 이렇게 MBC도 방송국도 세종을 가겠다고 뭔가 지금 협약을 맺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분들께서 많이 놓치고 계신 게 뭐냐. 이런 상암동 같은데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단지도였죠. 어찌 보면 사람들이 가길 꺼려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방송국이 막 대거 상암동으로 오고 월드컵 경기장이 들어오게 되면서 상암동 주변에 아주 그냥 천지개벽하면서 과거에 소유를 하셨던 분들이 엄청 행복해지시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런 국회가 간다는 이슈 그리고 방송국이 간다는 이슈를 통해서 이 안에서 세종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실 법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종이 이렇게 작은 게 아니라 길게 넓게 이렇게 포진해 있어요. 그중에서 그럼 어디가 개발을 좀 많이 했습니까? 이 남쪽을 좀 개발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세종에 국회도 가, 일자리도 들어가, 방송국도 간 데 그러면 세종 중심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확장을 지금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러면 부동산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이 지금 아파트가 10억이다, 15억이다 이거 알아서 도대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계속 세종 거품이다, 비싸다, 뭐하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세종에 부동산이 없어요. 서울도 부동산이 거품이다, 어쩌다, 저쩌다 너무 비싸다 하시는 분도 전부 다 웬만한 분들이 부동산이 없으니까 내가 비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유하신 분들은 아직도 싸다, 아직도 더 오를 거다. 그러면 양쪽의 입장을 각각 한쪽의 편만 드는 게 아니라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가니까, 방송국들이 가니까 세종은 앞으로 더 확장을 할 여지가 있다 보니까 우리에겐 충분한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은 전체가 다 시가 아니라 그중에서 이 면이 있어요. 면, 읍. 그래서 이 면, 읍 쪽의 부동산을 부위하신 분들은 계속 지금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읍, 면, 리의 부동산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있습니까? 동 개념. 송파구면 송파구, 강남구면 강남구. 이런 구 개념과 동 개념으로 지금 개발을 계속하니까 계속 바뀌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은 이렇게나 부동산이 많이 올랐으니까 주변에 아직 오르지 않은 지역들이 일반 투자자분들한테 정말 귀한 곳이고 더불어서 북쪽에 이런 조치원이라든가 이런 전의, 연서 라인 등이 상당히 지금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눈치가 또 빨라서 같이 가자고 난리가 지금 났어요.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서울 같은 경우는 광역시 같은 경우는 웬만한 부동산들은 전부 다 시협박이입니다. 그런데 세종은 성장지역이다 보니까 내가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3억이든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세종이 국회가 가니까 좋아요. 방송국이 갈 거니까 좋아요. 이것만으로는 좀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둘 준비한 게 뭐냐. 서울에서 바로 내려오는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열심히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 3년 뒤에 이 아이가 막 개통을 대서 차가 막 활발하게 지나다니면 그때 가서 내가 관심을 가져봤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와 더불어서 오송과 연계가 되는 이런 도로 상황들, 도로 개발들이 꾸준하게 진행이 되면서 고속도로도 많이 생기고 교통이 더 좋아지는구나.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를 해도 좀 부족해. 여기가 성장지역 일부를 찍은 데에는 부족해서 하나를 더 준비했는데 뭐냐. 국가가 진행을 하는 이런 스마트 개발 단지를 이런 일자리, 산업 단지를 국가가 주도를 해서 세종의 북쪽 지역에다가 여기에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이게 보상이 되어져 버리게 되면 아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난리가 나냐. 기본 부동산, 특히 농가주택이 됐든 산이 됐든 농지가 됐든 보유하신 분이 10평, 20평 보유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 100평, 1000평, 만평 보유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보상 돈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도 이 동네에 내가 우연치 않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보상을 받고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어쨌든 돈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주변 거를. 왜? 돈 들고 있으면 요즘에 불안하단 말이에요. 돈 들고 있으면 뭔가 가슴이 답답해. 뭘 저질러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분들은 주변 거를 막 사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시는 분도 계시고 못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일 때 내가 이런 라인에서 잘 찍으시는 분들이 부동산이 아주 재밌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지금 현 시점에서 갑자기 부동산이 폭락을 한다. 아니면 부동산 거래가 너무 안 되고 더불어서 요즘 양도세 세금에 대한 부담이 너무나 많이 가중이 됐어요. 그럼 이 모든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성장 지역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상대적으로 내가 소액으로 대도시권에는 전부 다 고액을 해야 되고 무조건 대출을 해야 돼요. 소액으로서 내가 세종, 행복, 개발이 된 곳 안에 있는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셔도 되고 근처에 여기 또 조치원 이런 데 있어요. 그리고 면, 읍, 리에 있는 부동산들은 내가 이 금액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은 제가 성장 지역을 일부러 세종을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눈치를 채셨으면 좋겠고 포인트는 작은 금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걱정을 많이 해봐야 결론 답이 안 나와요. 왜? 양도세를 깎아줄 때까지 내가 기다릴 거냐 아니면 내가 억지로 거래량을 늘릴 거냐 그런 것들이 일반 분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에 돈을 넣으면 돈이 이제 나오지가 않는 시대로 좀 거의 도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현명하게 내 자산을 움직이시기 위해서는 성장 지역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미래가 밝은 지역, 도시가 커져가는 지역 이건 단순합니다. 강남이 부동산이 오르면 바로 옆에 있는 송파구는 부동산이 오를까요? 당연히 오르죠. 그럼 송파구가 부동산이 오르면 그 옆에 있는 강동구는 오르겠습니까? 안 오르겠습니까? 당연히 오르는 거죠. 그럼 강동구가 오르면 옆에 있는 하남은 오르겠습니까? 안 오르겠습니까? 당연히 오르는 거죠. 근데 이 단순한 거를 너무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항상 비싸지 않아요? 항상 다 오른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내 복을 차는 얘기야. 복을 차는 얘기. 왜? 다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그래서 조언을 받으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지금 이런 세종 같은 때는 반드시 내가 올해는 꼭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더 공부를 하시던 투자에 대해서 모르게 하시는 분들은 문의를 주시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우리 멋진 시청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또 이제 2부 성장지역 2부가 또 기다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